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어마어마한 혼미함으로 우리 모두를 웃게 해줄 그런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봅시다. 제목 내 전남친이 내 자궁 위에다가 하트 문신을 새겨줬는데요. 이거 그냥 검은색으로 싹 덮어버리고 몽고반점이다 이렇게 드립을 치면 현남친과 결혼 가능할까요? 원제 남자들아 여자 몸에 문신 있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이왕이면 나이 어린 친구들 말고 최소 20대 후반 이상만 댓글 달아주면 좋겠어요. 사실은 며칠 전에도 이거랑 똑같은 글을 한번 올렸는데 너무 이른 시간에 올려서 그런 건지 나이 어린 친구들이 악플만 오지게 달더라고. 일단 나는 20대 후반이고 남친은 30대 초반이에요. 한 1년 넘게 결혼을 전제로 정말 진지하게 만나고 있죠. 다 좋아요. 정말 다 좋은데 딱 하나 큰 문제가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 전에 예전에 몇 달 동안 만났던 전남친 아니 1년 가까이 만났던 그 남자 직업이 타투이스트야. 그리고 이 사람이 나한테 타투를 해줬거든요. 사실 타투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고 모양도 예쁘고 괜찮아. 그런데 위치가 안 좋아. 진짜 이것 때문에 나 정말 미쳐버리겠다고. 그 배꼽 아래에 아이 손바닥 정도 크기의 하트 모양 문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직 현 남친한테 보여준 적이 없어요. 위치가 너무 안 좋으니까. 왜냐하면 그래요. 일단 실망을 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이걸 보고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건 아닌지. 나는 그게 더 걱정되고 무서워서 감히 말을 못하고 있거든. 거기다 남친 직업이 공무원이고 평소 하는 거랑 말하는 거 보면 남들보다 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라 더 그래요. 참고로 저요. 절대 이상한 여자 아니고 그냥 평범해요. 비록 작은 곳이지만 멀쩡한 회사 잘 다니고 있다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요즘에 문신에 개방적인 사람도 많고 하니까 거기다 이게 뭐 팔다리처럼 눈에 뻔히 보이는 위치도 아니니까 그냥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사실 결혼할 생각만 아니면 이런 고민 아예 하지도 않았어요. 그게 아니면 보여주지는 않고 그냥 자기야 내 몸에 작은 문신이 하나 있어. 이런 식으로 살짝 말만 흘리는 게 맞는 건지. 나 그게 너무 궁금해. 참고로 먼저 고백을 한 건 남친인데 이걸 어쩌면 좋을까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댓글 1반 타투 사실 뭐 나는 별 상관없긴 해. 다만 너처럼 자궁 문신이면 생각이 좀 달라지지. 어? 연애는 몰라도 결혼은 걸을 거요. 무조건 원 나이충이잖아 이거. 대댔스니? 자궁 문신? 그게 뭔진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 배꼽보다는 아래고 채모보다는 좀 위에 있거든. 크기는 어린아이 손바닥보다 작아요. 그냥 하트 모양이야. 그리고 아까 본문에도 말했지만 나 절대 이상한 여자 아니고 원 나이충도 당연히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요. 2번 이상하고 안 이상하고 그건 쓴이 네 생각이고 다른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그러니까 이런 고민할 시간에 그거 당장 병원 가서 지워. 너도 이미 알고 있겠지만 원 나이충이 아니라 해도 충분히 그런 오해받을 수 있는 거라고. 아니 그리고 네 전남친이란 놈도 진짜 미친 놈인가? 왜 하필이면 거기다 타초를 한 거야? 변대 같은 놈이야. 게다가 그걸 또 받아준 너는 뭐니? 아이고 탐 진짜 끼리끼리네. 대댔스니? 그게 있잖아요. 나도 병원 안 알아본 게 아니야. 지우고 싶었거든. 근데 돈이 300 넘게 나오고 또 지운다 하더라도 마치 화상 흉터처럼 다 남고 오히려 더 지저분해 보일 수 있다 하더라고요. 특히 이게 생식기 위쪽이라 더 흉해 보일 것 같아서 지우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고민을 하는 거 아니야. 3번 아니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그걸 거기다 한 거야? 네 전남친이라는 놈 도대체 뭐하는 놈이야? 사람 인생을 아예 망칠 작정을 한 건가? 그리고 너도 똑같아. 그걸 왜 하는 거야? 전 남친 그러는 동안 너는 뇌를 빼놓고 있었냐? 어? 여하튼 너 이거 안 지우잖아. 나중에 100% 특히 결혼할 때 무조건 문제 생긴다. 마음 넓은 남자 만나는 거면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 그리고 너 역시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오질 거고 지우라고. 대댔스니? 그래요. 내 생각이 짧았네. 그건 미안해요. 그래서 아니 지금 남친한테는 도대체 뭐라고 말을 해야 되냐고. 그냥 솔직하게 내 몸에 타투가 있는데 좀 밑쪽에 있다. 전 남친이 계속 강요하고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한 거다. 지금은 당연히 후회 중이고 걔한테도 아무런 감정이 없다. 오해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될까요? 그래. 차라리 그렇게 솔직히라도 말을 하는 게 더 낫다고 봐. 근데 너 분명히 알아둬라. 그것 때문에 이별 당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거 다 네 옷 보니까 순순히 순순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알았어? 대댔스니? 아니. 그건 싫어. 이별은 무조건 절대 주고도 안 돼요. 그럴 것 같았으면 애초에 여기다 이런 글도 안 썼어. 왜 이래. 알려달라고 방법을. 5번. 아니.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할 건데? 다른 대안이라도 있어? 지금까지 안 들켰다 해도 어차피 잠을 자게 될 거고 그럼 들키는 것도 결국 시간 문제라는 건데 너 그거 감당되냐? 그럴 바엔 차라리 미리 말을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고. 대댔스니? 아니면 그냥 혼절순결이라 말하고 결혼 전까지는 아예 안 하는 건 어떨까? 뭐 그것도 아니면 나도 이건 좀 그렇고 싫은데 불 완전히 끄고 콘돔 없이 해가지고 그리고 난 뒤 나중에 문신을 했다. 이러면 안 될까요? 6번. 이런 미친. 혼절순결은 무슨 혼절순결이야. 그리고 한 번 하고 나서 그 자궁 문신이 갑자기 떡하니 생기면 그걸 순순히 믿어줄 거라고 보는 거야 지금? 장난 아니야? 아니 얘는 왜 자꾸 상황을 최악으로 몰고 가는 거요? 뇌에도 문신을 해가지고 생각이 아예 안 돌아가는 거요? 만약 혼절순결이라던 네 남친 랄브에 하트가 있어도 어머 여기 이쁜 하트가 있네? 이러고 넘어갈 건가? 배신감에 부들부들 떨면서 그 랄브를 이빨로 확 무릎뜯고 싶지 않겠냐고. 어? 뭐? 그리고 콘돔 없이 한다고? 이건 또 뭔 개소리여. 그러니까 어찌해서든 임신을 하고 강제로 결혼해보겠다 이거여? 어? 그냥 솔직히 말하는 거 말고는 그 어떤 답도 안 보이는데 어? 왜 자꾸 지 스스로 시궁창으로 기어들어가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 어? 되 됐으니? 그럼 이걸 정말 솔직하게 다 말을 해야 된다 이거야? 그리고 만약 네가 남친이면 어떨 것 같아? 솔직하게 말해봐. 그건 나도 모르지. 근데 중요한 건 네가 빨리 솔직하게 말을 하고 나머지는 남친 판단인 거. 이게 중요한가요? 헤어지자!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아니 헤어지는 건 절대 죽어도 안 된다니까. 근데 너 1년 넘게 만났다면서 아직 같이 안 잤냐? 아니 왜 문신한 걸 모르고 있어? 어? 그게 아직 안 했거든요. 남친은 자꾸 들이대는 중인데 내가 아직 마음이 준비가 안 됐다 이러면서 버티고 있지 뭐. 근데 벌써 1년이라 계속 이렇게 안 하고 있으면 이 사람도 분명 지치고 싫어할 텐데. 하아.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진짜 사람 미치겠다. 이런 옌병. 야 장난하냐? 그래가지고 그게 언제까지 통할 것 같냐? 마음이 준비가 안 됐다며 혼절순결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계속 안 하다가 결국 거사를 치를 날이 왔는데 여친 거시기 위에 하트 모양 문신이 떡하니 보인다. 야 진짜 배신감 개 오지겠는데. 아니지 사람으로도 안 보일 거요. 10번. 이런 미친. 이거 무조건 그러지. 그지 같아. 레드슨이. 아니 근데 이거 딱 하나 말고 다른 곳에는 문신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도 안 될까요? 11번. 다른 곳에 있는 거랑 거기에 있는 게 같다고 보냐? 팔뚝이나 다리도 아니고. 게다가 버티고 버티다 이제 겨우 몸으로 사랑을 나뉘려고 하는데 거기 문신 튀어나오면 욕 나오지 바로. 평소 물러냈던 남자가 아닌 이상 대충격일 거고. 물론 속으로만 놀라고 겉으로야 티를 안 내겠지. 하지만 딱 거기까지가 한 게야. 결혼 절대 안 한다. 연애는 몰라도 결혼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할 거야. 속았다는 배신감 때문에 오히려 복수를 당할지도 모르지. 그러니 지금이라도 얼른 알아서 지워라. 남자가 허용하는 여자의 문신은 딱 팔. 거기까지야. 아니지. 팔도 믿거요. 13번. 솔직히 자국 문신이면 평소 오피 다니는 놈들도 걸을 것 같은데요? 14번. 저게 어떤 건지 정말로 몰랐다는 거. 이건 절대 말이 안 돼. 그러면서 지금 봐봐. 끝까지 전 남친 탓만 오지네. 끌 끌 끌 끌 끌 끌. 죄송합니다. AI의 답변입니다. 먼저 진솔한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게 서로의 생각과 타협점을 찾아야 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리 서로가 사랑하는 사이라 해도 서로의 가치관과 신념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남자친구가 당신의 타투 때문에 헤어지자고 한다면 그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 뒤에도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한다면 당신 역시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최선일 수 있다 이거죠.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은 상대방이 본인의 가치관과 맞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를 다 타협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타투와 같은 개인적인 부분이 상대방에게 큰 문제로 다가온다면 이것은 해결하기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헤어짐, 정말 어려운 결정이지만 때로는 서로에게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선택이 될 수도 있다고요?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과 상대방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뭐 이런 대답을 하는데 제가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제목에 쓴 것처럼 그렇다면 이거를 검정색으로 싹 덮고 이거 몽고반점이다 이렇게 드립을 치면 어때? 어찌어찌 속아가지고 잘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랬더니 얘가 뭐라고 하냐면 휴먼, 그게 될 것 같습니까? 물론 실제로는 이렇게 짧게 대답을 하진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장난으로 말을 하는 거라 해도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하지 마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걸 압축해보면 될 것 같냐? 어림없다. 이거였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AI가 안 된답니다. 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